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지금 이런식으로, 근데 올리고 뭐해? 응... 예쁘다! 저구, 그리고 왕동카스, 맛있대! 더울 땐 조금씩 들어가면 좋겠다! 이게 뭐야? 이거 뭐야, 시래기 그게? 시래기 치킨, 시래기 치킨 콩도 있잖아 뭐야, 엄마 콩이잖아, 매운 콩 콩이 아니라 후추 한 번에 먹어봅시다 너무 엄청 얼큰해 굿! 야, 김치 한 방에 먹었어 밥그릇에서 더 넣어먹어야 돼 뜨거워, 자기 엄청 뜨거워 응, 돈가스도 먹어봐 응? 뜨겁지? 엄청 뜨거워 이거 맛있다, 돈가스 맛있다? 먹어봐 천천히 먹어 맛있지? 맛있지? 그래? 응 소주가 별로야 맛있게 먹어 조금 얻어왔습니다 우와 엄청 얼큰해 엄청 얼큰해요 월큰 칼칼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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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라미 젤락도 얘기하는 건가? 땡 하이,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? 정답은요 바닐라요 바닐라요 아이고, 아이고 도ань 그냥 옆에 이 reden 바닐라 없어 누군가가 또 15년 전 응lin 바닐라요 개구리 인형보고 놀라 하네 먹는 것만 먹으면서 갈거에요? 너네 차에서 먹어 앙력연습하네 앙력감 아빠는 저걸 내년 해가지 못해놔 앙력감 맛있어? 와 뒤에 산이 예쁘다 바카는 안 먹어? 맛있어? 진짜 산 뒤에 산이 너무 예뻐 공기가 다르지? 진짜 다르지? 천천히 먹어 우리 나무가 많으니까 어우 확실히 좋아 술금치가 많으니까 좋아 언니 나무 옷 입고 있어 와 이제 저희의 목적지인 속초에 왔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옆에 막 바다 해명 모래산 이런거 보여요 일단은 저희가 묵을 리조트로 갈게요 바다다 바다 바다다 바다 파랗다 대박 ack oh 아우 물 색깔이 너무 이쁘다 아 이쁘다